이추리 세종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명절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시청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신속 강원 검사와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세종시의 주간 확진자 수는 지난주 117명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35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하루 평균 5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